ㄷㄷ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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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너무 많이 하고 있었어. 이 신. 내가 당해질 줄 알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거 빼야돼. 이 신. 한 라인 버려야 되겠다. 테일포 때문에. 못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다 purpose 1도 좀erten. 으악. ㄷㄷ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블루 뭐거라? 여기 별로 필요없어 아군이 다녔습니다 2개가 부족해서 1블리에 빠지면 1블리에 빠지면 아 이러면 맞으면 죽이 되잖아 이번엔 확u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엘리스 형은 나한테 해주는 게 너무 없는데. 블루도 먹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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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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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노플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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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EQ 못 맞춘 게 너무 크다. 아 나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었네. 아 나 EQ 쐈는데 왜 Q만 나갔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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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군이 다녔습니다. 곧 포탄 암프가 사라졌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 레울 차고 하네. 아 레울 차고 하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뒤에 아무도 안 봐줘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자꾸 꺾거리나 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사이드 가기도 애매한데. 같이 날려봐. 뭐야? 뭐야? 내가 사이드 가기도 애매해. 내가 사이드 가기도 애매해. 너무 세다. 라이즈 너무 세다. 사이드 가기도 애매해. 아 여기서 잡고 바로 뺏어야 되는데. 나이즈 물 스킬이 없어가지고. 나이즈 물 스킬이 없어가지고. 나이즈 물 스킬이 없어. 괜찮아. 야 왜 소리냈어?